지붕이 올라가 버리네 아우 놀랬겠다 제발 나이스 와 어떻게 이겼나 뭐야 이거 얘 건가? 거기로 아이스크림 제발 그냥 많이 당황하셨어요?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잔인한 여자로 나를 아 얘가 플레이어곤 주인이네 자기가 부른 양용이에다가 나왔으면 ESC 엔터 엔터 누르고 나갔다 게임 아 소리가 들렸단 말이지 망가 잡고 참 쉽죠? 파밍하고 갈까? 아 저거 예쁘다 헤이즐님 별풍선 6개 감사합니다 안 보이나 어디갔지? 됐다 63% 4% 투자 12% oso 투자 전비 해물 한 미 진 미 contribution 모 써 미 미 미 미 미 미 장전만 해라 아 그렇게 가면 어떡해 앞뒤도 안 보고 아 바보야 아니 저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돌이랑 싸우는 중 내 최대 적은 돌이야 이 어딘가 있을 텐데 있네 찾았다 지붕이 올라가 버리네 오 똑똑해 착취하는 모션이 너무 길어 친구야 미안하다 아 얼마나 싫을까 아 나 너무 페이질님 8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페이질님 8개 감사합니다 너무했다 그치 집안에 사람 있다 화염병이 있나 어 10 어 어떻게 할 건데 나오게 만들었어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비비적 비비적 괴롭지 어디 가는데 궁극기 여기 어디 가니 늘복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기가 걸렸다 진짜 자기가 걸렸다 한번 구경 갔다올까? 여깄냐 너 그쪽으로 가면 양각이야 너 그쪽에 있으면 양각이야 어 쭈 어 쭈 어 쭈 간다아 아 까비 똑똑한데 어 쭈 어 쭈 으 으 으 다시 한 개 남았다! 차 터지지 않아? 차 터뜨려 죽였어야 되는데 나이스! 아 이거 치킨 먹을 때가 아닌데 근데 이번번 진짜 양념기로 엄청 애들 괴롭혔다 그치? 재밌다 나이스! 커워 커워